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 7시 50분입니다. 토요일 아침 몸무게 재고 시작할게요. 오늘 점심은 복숭아 소고기 샐러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먹다 남은 소스들 함께 먹을게요. 여러분, 지금 시간 3시 46분 첫 끼입니다. 편집하고 잠깐 낮잠 자고 이랬더니 시간이 훅 흘렀어요. 여러분, 요즘 여기 통통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시켜 먹는 것 같아요. 샌드위치 시키고 아메리카노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전 오늘 이렇게 저녁 챙겨 먹도록 할게요. 이렇게 주문했어요. 이렇게 저녁 챙겨 먹고 반틈은 또 내일 먹도록 할게요. 단호박 에그 샌드위치 그리고 햄치즈 샌드위치입니다. 아메리카노도 같이 마실게요. 지금 시간 7시 52분 저녁 먹겠습니다. 먼저 단호박 이거 날씬하기 요청했는데 이거 안 날씬하죠?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셀라입니다. 6월 6일 일요일 아침 8시 25분입니다. 그럼 몸무게 재고 시작할게요. 저는 이제 오늘 점심을 먹을 건데 어제 먹고 남은 단호박 샌드위치 반틈 어제 점심에 먹고 남은 안 보이시죠? 이렇게 소고기, 불고기 100g 먹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탄단지 완벽 조합 소고기와 샌드위치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채소가 충분해서 채소를 더 준비하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점심 챙겨 먹을게요. 여기 어제 먹고 남긴 샌드위치 단호박이 남았어요. 반틈은 부모님이 드셨고 소고기 함께 먹겠습니다. 약간 단백질 어제오늘 부족한 것 같아서 고기 구웠어요. 12시 13분입니다. 고기랑 같이 먹으면 불고기 샌드위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만나요. 고기랑 같이 먹습니다. 고기랑 같이 먹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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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슬라입니다 6월 7일 월요일 아침 5시 40분입니다 그럼 몸무게 재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전 오늘 도시락 이렇게 삼각살 구이 가져갈게요 이거 100g 가져가고 100g은 저녁에 먹겠습니다 그리고 베이비 채소 복숭아도 가져가면 상할 것 같아서 저녁에 먹을게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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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도시락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오늘 저녁은 대패삼겹살 100g 이랑 상추 먹을게요 집에 엄마가 밭에서 상추떠오면서 있어서 요거 먹겠습니다 쌀쌀쌀쌀쌀쌀쌀쌀쌀떡 복숭아는 거의 다 썩어서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패삼겹살 100g 상추쌈 이렇게 해서 저녁 먹도록 할게요 7시 58분입니다 잠깐 잠들어서 잘까 나가는데 배도 고프고 밥 먹고 운동해야 될 것 같아서 퍼뜩 일어났어요 잠깐 카메라 조정 좀 할게요 부모님 삼겹살 먹는 거 너무 먹고 싶어서 구웠어요 상추는 집에서 키운 거 여러분 저는 오늘 에이핏 황라이님의 죽음의 다바타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운동 왜 이렇게 오랜만에 하는 기분이 들죠 지금 시간이 조금 늦어서 빠르게 운동 타바타 운동 따라하고 자전거는 오늘 짧게 타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너무 더워서 선풍기 틀고 운동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라서 살살했고 지금 많이 늦어서 자전거는 30분에서 40분 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자전거 다 탔습니다 얼굴이 운동 안한 얼굴 같지만 30분 정도는 탄다는 게 또 폼 보느라 45분 탔어요 오늘 월요일이라서 운동 살살했는데 내일부터는 약간 심박수가 빠른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는 스텔라가 되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밤 보내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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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